안녕하세요. 배우락에서 토목기사 필기를 강의하고 있는 박용복입니다. 먼저 2024년 필기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기사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토목 쪽에 관련된 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격증이에요. 먼저 공무원이라든지 교원 자격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에서 주어지는 가산점이 있는 자격증이고요. 기술자 등급의 역량지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30점을 취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 업종에서는 꼭 필요한 자격증이니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배우락에서는 토목기사 합격을 위해서 필기, 실기를 분리해서 강의를 하고요. 필기에 필요한 거, 실기에 필요한 이론 내용,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토목기사를 준비하겠다라고 한다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배우락에서 준비하신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QNET 자료 분석을 먼저 해보면요. 우리가 이번에 응시한 사람들이 남자, 여자로 QNET에서 분리를 시켜놓고 있었죠. 그래서 남자가 14,187명, 여학생이 2,931명이 응시한 접수를 했고요. 응시한 사람은 8,800명, 여학생은 1,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응시율은 62%, 62%, 또 66% 정도가 응시를 했고요. 합격자 수는 남학생의 경우가 2,411명, 여학생의 경우가 545명으로 합격률은 27.4%, 28.1% 비슷한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죠. 한 30% 정도는 필기점에서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10명 중에 3명은 붙는다. 그 3명이 누구다? 배우락, 수강생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저희한테 공부를 하시면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합격률에 대한 퍼센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응시 조건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요. 특히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분들도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주의사항들이 좀 필요합니다. 산업기사를 취득했어요. 산업기사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고 나서는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필요해요. 그럼 이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라는 건 내가 취업했어. 그래서 그 취업한 날짜부터 365일이 지난 날짜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기술인협회라든지 아니면 내가 증명할 수 있는 4대 보험이 다 들어간 날부터 365일이 있어야 돼요. 까딱 잘못해서 1년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는 필기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기사를 갖고 계신 분 중에 1년이라는 실무 경력을 갖고 계시다면 365일을 본인이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거를 정정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라고 돼 있어요. 이 졸업 예정자라고 하는 말이 또 중요해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내가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어. 그럼 4년제 대학을 다녔는데 휴학을 했어. 그럼 휴학을 할 거면 어떻게 되죠? 3학년을 관두고 그러니까 3학년을 맞추고 이제 휴학을 합니다. 그때 등록금을 꼭 내셔야 돼요. 등록금을 내셔야 내셔야 졸업 예정자가 돼요. 등록금을 안 내고 그냥 휴학을 해버리면 6학기 이수자가 돼요. 6학기 이수자는 졸업 예정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4학년 1학기를 내가 휴학할 거야라고 하지만 등록금은 꼭 내셔라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안 내놓고 내가 6학기 이수자로 되면 필기 합격한 이후에 제출 서류를 내잖아요. 취소돼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열의 한 명은 꼭 있습니다. 휴학생 중에 열의 한 명은 이런 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데 필기 시험 어렵게 합격하고 취소됩니다. 그 외 조건들 보시면 실무의 경력에 관련된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장인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배부락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토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넓어요. 도로, 철도, 교량, 터널, 공항, 항만, 댐, 하천, 해안, 플랜트까지. 플랜트는 종합 백화점이죠. 이런 쪽에서 구조물을 다루는 우리 국토건설, 국토개발과 국토건설사업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의 업무를 한다. 우리가 지금 설계, 시공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조사, 계획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감리업을 여러분들이 또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듣기 좀 드물죠. 그 다음에 안전분야도 있습니다. 안전분야에 대한 것도 있는데 토목기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 대한 범위고요. 필기과목을 보면요. 역학, 측량학, 수리학, 수리학이라고 하죠.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 철콘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토질 및 기초, 토질이고요. 상수도공학, 상수도공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60점이면 돼. 60점. 그럼 합격이야. 합격. 아, 60점. 간단하죠. 수미양가의 양 이상만 맞으면 돼. 근데 그게 어려워. 왜? 시간이 짧거든요. 시험 보는 시간이 짧아.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시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돼. 40점 미만은 과락이 돼요. 과락이라는 게 뭐냐? 역학 95점, 측량 90점, 수리 85점, 철콘 90점, 토질 100점 맞았어. 근데 상하수도만 얘가 35점 맞았어. 그러면 꽝이야. 다 떨어져요. 얘 하나 때문에 다 떨어져요. 왜 그러냐? 40점 미만이라는 과락이라는 과락이 있다면 필기 점수에서 평균, 평균이라고 했어요. 이 평균이 60점이 넘어도 토목기사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락은 절대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하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막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볼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자꾸 보면 좋잖아요. 책을 다시 본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각 과목별 챕터에 아주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수첩 한 장씩이라도 괜찮아. 그리고 노트 하나씩 사. 하나씩 사서 노트 한 장에 정의, 정의, 또한 다음 장에 분류, 그 다음 장에 종류, 그 다음 장에 내용, 그 다음 장에 대책, 또 다음 장에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그냥 적어놔요. 그리고 그거에 간략한 내용들을 몇 가지씩 적어놔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 그 챕터, 그 과목의 한 소챕터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키포인트를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키포인트는 내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마다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있어요. 목차, 또는 챕터, 쭉 나온 거 있죠? 그게 제일 작은, 제일 작은 키포인트야. 우리는 거기다가 살짝 살을 붙여서 정의, 분류, 종류, 내용, 대책, 유의사항 이런 어떤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서 아주 작게.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에 보면 전체를 생각하면 한 문제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문제를 딱 풀라고 했는데 내용이 우리가 기사잖아요. 산업기사가 아니에요. 기사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내용을 두루뭉실하게 다 넣어놔. 홍태가. 그래서 하나의 공식으로 탁 풀어서 딱 찍는 그런 시험이야. 기능사나 산업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얘네가 다 좀 알고 있어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응용문을 한다는 거죠. 앞에서 토지대에서 단위 중량이나 이런 걸 배웠는데 9장, 10장 가서 다시 또 끌고 들어와. 그런 거 없이는 문제를 절대 풀 수 없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하나에 보이는데 각각에서 보면 다 소 내용들이 있어요. 그 소 내용들을 외워라. 그 외워라. 이렇게 하잖아. 외워라. 왜? 하나의 공식. 우리가 역학망으로 두고 전체의 감옥들 보면 한 100개 공식은 외우라고 할 거예요. 강사님들이. 아니 교수님들이. 외우라고 했었고. 우리는 또 외워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 배웅들을 배우라기에서는 무조건 외워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외워라? 패턴이 있어. 어떤 공식들은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묶어줘서 이런 문제는 이거 갖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외울 거를 축소시켜주되 연관성을 또 알려줘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부를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좀 써놨는데 그런 뜻이니까요.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하냐. 방법 실행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나 이제 공부할 거야. 막 열심히. 마음 충만해. 그럼 어떻게 해? 한 문제 갖고 막 두세 시간 싸우고 있어요. 의욕은 좋아요. 불합격의 지름길이야. 사람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푸는 거는 좀 안 돼요. 그런 문제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어보면 이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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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막 계속 그래요. 하지마. 하지마. 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를 내가 이걸 막 그냥 파고 들어갈 거야. 막 가우스 곡선단 이해할 거야. 하지마요. 하지마. 어차피 우리는 60조만 맞으면 되는 거고 잘 나오지도 않아. 그런 것들은 하지마. 나중에 다 따고 합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봐 보세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상당히 빨리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나중에 하는 겁니다. 다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화분에 물을 두시고 공부하자. 왜 그러냐면 물을 우리가 뭐 일주일 안 줘봐요. 식물 죽어버려요. 이 말은 좀 자주 보라는 소리예요. 물을 좀 주듯이 뭐 한 번 딱 끝났어. 한 달 뒤에 내가 다시 그 챕터 봐봐요. 헷갈려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좀 물 주듯이 자주 공부하고 또 충분한 시간도 확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기 전에 또 한 번씩 대세김질을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한 5, 6장 지나갔잖아요. 그럼 앞에 거 다시 한번 또 대세 확인하는 그런 일을 거치셔야 공부하시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예전 토목기사 준비할 때 저도 토목기사 봤을 거 아닙니까? 항상 불안했어요. 나 자신 없어. 떨어질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우락에서 준비한 거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합격하고 남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자신감을 가져요. 내가 계속 불안하잖아요. 머리가 바보됩니다. 알던 것도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나는 합격할 거야. 예비 토목기사야. 라고 하는 것을 자신감 있게 준비하시면서 마음속에 항상 대세김질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우락에서 합격 전략을 내놓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한테 특히 내용을 좀 보면 토목기사 시험에 처음 응시하잖아요. 그럼 처음 응시하시는 분들한테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한 문제를 우리가 풀 때 10분, 15분짜리 풀죠. 구조 세목 같은 경우 현재 구조 과목에서 우리가 철콩 같은 경우에서 옹벽 설계 같은 거 들어가면요. 4시간도 풀어요. 한 문제 갖고. 옹벽 세 가지 조건 맞춰가지고 그것이 오케이 떨어질 때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런 문제는 4시간 걸려요. 그것도 운이 좋아요. 4시간 걸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돼야 되는 거니. 오케이 안 되면 단면 늘리거나 확대하거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처럼 푸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만에 풀어? 1분 10초, 20초 만에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룰 건데 10분, 20분, 1시간 이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다. 이러는 거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아, 나는 좀 얕게, 공부는 얕게, 범위는 넓게 준비해야 돼요. 얕으면 돼요. 깊게까지 막 들어갈 필요 없고 얕으면 되되 좀 넓게, 넓게 알아주셔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주의사항을 좀 볼게요. 역학, 어렵다. 그렇지?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왜? 14문제, 15문제가 다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가 많다랍니다. 그럼 계산 문제가 많다는 건? 그렇지. 샤프. 절대 눈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뭐 갖고 다녀요? 저 직장인이잖아요. 회의할 때도 샤프 갖고 들어가요. 볼편도 있어야 되죠. 샤프 갖고. 왜? 한 번에 우리는 다 맞출 수 없잖아. 지울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샤프를 갖고 다니잖아요. 눈으로 풀면 내 거 아닙니다. 남의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샤프 갖고 풀어보시고요. 측량학 같은 경우는 각 챕터별 상관관계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우리가 측량을 배울 때 일반 측량 배우고 운영 측량 배우고 사진 측량 배울 때인데 일반 측량에서 보면 우리가 높이 측량, 수준 측량 배웠다고 각 측량에 이용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외에서 수평 측량 한다고 해서 또 다시 이론들이 응용되지 써먹진 않아. 다 개별 챕터라는 거예요. 측량을. 다른 과목들은 연관이 계속 되는데 측량은 좀 개별 챕터다. 하지만 응용 측량에서 그걸 활용하죠. 그러니까 얘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해주면서 공부를 좀 해주시고 수리 및 수문학에서 보면 우리가 유치역학이잖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 유치역학은 되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수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10분, 20분 푸는 문제가 아니라 1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난관이죠. 어려운 문제를 절대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리학이라고 하는 계산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문제는 학교에서 달았던 그런 문제는 다 배제하시고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준비하시면서 앞에서 나오는 정수역학, 동수역학은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관수로 하고 개수로 해서 또 그 이론을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수역학에 대한 부분, 동수역학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하면서 뒷장에서 나올 내용들을 접목시켜라.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공부해라.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철권 같은 경우 단율로 의해서 개수가 막 변동되는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개수, 이 개수값들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및 기초에서 보면 계산과 서수정문제가 동시에 출제되므로 이해 위주의 공부한다. 맞죠? 다 모든 내용에 맞는 말이겠지만 왜 이런 내용을 제가 또 적어놨냐. 너가 토질관이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기라고 하는 2차 시험 또 보잖아요. 실기라고 하는 2차 시험에서도 이 내용들을 또 끌고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1차만 붙고 이론만 붙고 떨어지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강조를 좀 해놓는 거예요. 2차 시험에서 시공이라는 과목의 한 40%가 토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끌고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시고요. 상하수 공학은 상수도, 하수도 출제가 비슷한데요. 상수도와 하수도는 제가 지금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방수라고 표현할 수 있죠. 법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 과목입니다. 대다수 상수도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암기 과목에 대해서는 많은 정리와 또 키포인트를 확실히 만드셔서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점수가 확 올라가고 그게 아니면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상하수 공학은 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배우락에서 제공하는 또 계획표를 드려요. 배우락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한 3, 4일, 5일 정도 생각해놓고 이 정도 됐으면 내가 한 번 더 또 앞에 거 좀 봐야지 라고 하는 계획표를 한눈에 쭉 해드렸어요. 그런 걸 보시면서 석 달 동안 이렇게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광표 목표 점수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아까 평균 60점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60점 맞아야 되는 형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60점을 어떻게 맞아? 그러니까 전체 다 60, 60, 60, 60, 60, 60 얼마나 좋아? 가장 좋아. 근데 그게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표현한 대로 우리가 암기과목인 상수도 이 부분에서 점수를 좀 많이 내놓고 2차심에서도 필요한 이 토질 여긴 점수를 좀 많이 내놓자. 목표를 좀 그렇게 정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수리 같은 경우도 한 60점. 그다음에 역학이나 철근은 이해해요.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점수를 조금 낮춰서 55점 정도 이상은 맞춘다. 그러니까 반타장만 할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준비를 쭉 하면서 시험을 보기 전에 관연도 문제를 풀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연도 문제를 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연도 문제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로 목표를 두고 그건 아니고요. 나오면 운이 좋은 거죠. 나오면 운이 좋은 건데 다만 관연도 문제를 풀라는 건 시험장처럼 해보려는 거예요. 시험장처럼. 시험장에서 3시간 동안 여러분들 시험 본다는 게 쉬운지 아세요? 핸드폰 다 끄시고 탁 앉아서 시험 볼 때 가장 황당한 건 커피 마시고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 큰일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분들 좀 해봐서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에 대한 느낌 이런 등을 가져보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또 배우락에서는 제공하니까 이 모의고사를 시험지로 꼭 생각하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습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과학 감옥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했지만 배우락에서는 물 관련 우리 교수님 따로 계시고 그다음에 역학화 철곤에 대한 교수님 따로 계시고 저는 흑족을 담당하면서 측량을 또 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세 분에 대한 강사님들이 한 20년 이상 강의를 쭉 해온 노하우를 녹여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공부하시다가 의구심이 나시면 질문하기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문의하세요. 그럼 저희가 보고 답변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물어봤어, 두 번 물어봤어, 세 번 물어봤어 이런 나쁜 놈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자주 물어봐야 이쁜 새끼예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다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명사가 약간 헷갈려서 막 명사 같은 걸 자꾸 물어보시면 그거는 답변하기에 어떤 한계가 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실 수 있는 건 찾아보시되 이런 내용이 헷갈린다든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위주로 많이 물어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